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덕베이스에서 OEM을 줘서 만든 바디 클리너입니다 컬러가 버건디 컬러라는데 벽돌색 그리고 좀 약간 자주색에 가까운데 이번에 제가 로고를 약간 줄이면서 저희 덕베이스 요거 뒤에 형상이랑 슬래핑을 하는 그런 모양을 그대로 클리너에 넣었고 특별히 사이즈가 이렇게 베이스나 기타 넥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정도까지 올 수 있고 기타 같은 경우도 기타는 아예 그냥 다 덮을 수 있네요 기타는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충분히 충분한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바디 클리너를 가지고 섀도우 스킨입니다 뿌려가서 그리고 이런 니트로와 끼는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뿌려서 닦아줬을 때 손때나 이런 게 다 지워지죠 이런 하이그로시아키에 하이그로시아키에 가볍게 뿌려주고 이렇게 닦아줬을 때 광이 나고 아주 잘 닦입니다 마이크로 피버 천이라고 해서 극세사 극세사 천입니다 보풀이 일어나지 않고요 컬러도 약간 버건디 색상이어가지고 굉장히 악기랑 콘트라베이스나 기타나 어쿠스틱이나 베이스나 여러 가지 그냥 악기 관악기 닦는 그런 용도도 아주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천입니다 저는 이거를 자동차 닦을 때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물론 악기 닦을 때 쓰지만 자동차 세차한 다음에 물기를 닦을 때 또 아니면 안경을 닦거나 이렇게 다용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이나 TV에 이렇게 손대가 묻었을 때도 아주 잘 닦여요 그리고 이염되거나 이렇게 변형되는 게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에요 직접 오엠홀로서 오더를 해서 요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 소개하게 됐습니다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고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도 아주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변형이 되면 제가 다 무상으로 교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의 좋은 파트너를 선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